예전에 내가 학폭 가해를 했던 학폭 가해자를 내가 욕을 했어 근데 그 욕을 한 영상을 걔네들이 봤나봐 그래가지고 고소를 쳐했대? 나 존나 어이없어 근데 그거를 내가 거의 하루 만에 바로 내렸단 말이야 부모님하고 가족들은 올리지 말라고 했어 왜냐면 걔네들한테 고소당할 수 있다 했는데 내가 어떤 영상을 보고 약간 영감을 받은 거야 다른 사람한테 영감을 받은 거지 그래가지고 약간 학폭 가해를 폭로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실제로 걔네들 신상을 까지 않았어 근데 나는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걔네를 누가 조져줬으면 하는 마음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어 이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개빡치는 거지 근데 걔네를 내가 실제로 죽이거나 뭘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가지고 걔네를 누가 그러니까 조져줬다기보다는 약간 좀 걔네들이 손가락질 받는 거지 그런 걸 원하고 약간 올린 그런 느낌이었는데 오히려 내가 죽이 욕을 존나 참아갖고 존나 어이없는 게 고소당했다니까? 그래가지고 걔네땜에 막 교육받고 막 그랬다니까? 그때 처벌은 안 나왔어 왜냐하면 그거를 유예를 했어 유예 그래서 처벌은 안 나왔어 기소유예 그걸로 해가지고 처벌 여튼간 존나 어이없어 학폭 가해자 주제에 진짜 근데 욕을 좀 시원하게 하긴 했어 내가 내가 갑자기 학교에 있는데 내가 전화를 갔단 말이야 근데 학교에 있는데 존나 열받는 거야 갑자기 그래가지고 학교 쉬는 시간인가 점심시간인가 나와가지고 혼자서 존나 걔네들 욕하고 그냥 바로 업로드 해버렸거든 유튜브에 근데 걔네가 고소를 와 진짜 개 아깝다 그래 놓고서 뭘 하는 줄 알아 나중에? 걔네를 내가 그때는 경찰서에 신고는 안 했었는데 일단 학폭 가해 신고를 하고 학교에 신고는 했었어 근데 경찰서에 따로 신고는 안 했어 근데 결국에는 경찰서에 신고까지 한 거지 걔네들이 고소를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어떻게 처벌이 계속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걔네들이 합의를 해달라고 초과 연락이 온 거야 아 존나 어이없어 진짜 개 아껴